이 클립스를 실행시키면 저랑 비슷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여기 있는 task list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지워버리면 되고요. 아웃라인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왼쪽, 그리고 중앙, 아래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 소스 코드나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겠죠. 그 프로젝트 폴더를 관리하는 화면이 왼쪽에 있는 Package Explorer에요. 그런데 이 Package Explorer도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걸 쓸 겁니다. 윈도우로 가셔서 Appear 말고 Show View로 가보시면 Navigator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보이면 그냥 Package Explorer 쓰시면 됩니다. 또는 Other를 클릭하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됩니다. Navigator는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Package Explorer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할 때 편리하도록 화면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은 또 숨기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개발할 때는 편리하실텐데 초심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조작되기 때문에 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저는 Navigator를 쓸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저는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여기 있는 Creator Java Project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파일로 가셔서 New에서 Java Project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폴더 이름이 Hello World다. 프로젝트 폴더를 Hello World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컴퓨터 어디에다가 놓을 것인지를 먼저 지정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Use Default Location 그리고 이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Eclipse를 설치할 때 Eclipse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저 경로에 넣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곳에다 하고 싶다. 그럼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자, Browse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Java 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 Java 1 디렉토리 안에 우리 수업에서 만들 여러 가지 프로젝트 폴더들을 둘 거예요. 자, 그래서 Java 1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행할 프로젝트의 기본 디렉토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Hello World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고 그 프로젝트는 Java 1 밑에 Hello World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과 이 디렉토리는 이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Hello World2라는 디렉토리에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RE는 Java Runtime Environment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설치한 Java 프로그램 있죠? 그걸 Virtual Machine 또는 Runtime Environment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것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는데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이아웃은 우리가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의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뜻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스 코드를 저장할 폴더 또 하나는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결과를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옵션은 root라고 되어 있죠. 즉,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소스 코드와 컴파일된 실행 파일인 클래스 파일을 모두 같은 곳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옵션은 다른 곳에다 두겠다는 뜻인데 여기 config default를 클릭하시면 SIC, b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SIC라는 폴더에 소스 코드를 보관할 것이고 컴파일한 결과는 bin이라는 폴더에 저장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저는 이 첫 번째 옵션을 지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nex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즉, 소스 코드는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 저장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컴파일된 결과는 역시나 여기 적혀있는 대로 hello world라는 프로젝트 폴더 밑에 생성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finish 버튼을 누르면 Java 1 폴더에 hello world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폴더가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가 되는 겁니다. 자, finish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이 hello world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파일이 안 보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파일을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eclips가 필요해서 만든 디렉토리들이 또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지우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실습을 해야죠. 자, 우리 실습에서 사용되는 소스 코드는 제가 여기 표시한 저 주소들의 소스 코드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에 기본적으로 있고요. 혹시나 미래에 언젠가 얘가 작동을 안 하면 밑에 있는 주소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자, 그럼 우리 진짜 역사적인 일을 합시다. 첫 번째 Java 프로그램, 또 Java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를 선택하시고요. 파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파일을 만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hello world app.java라고 하면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에 hello world app.java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 finish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생긴 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어때요? 보이는 게 다르죠. 이거 패키지 익스플로러는 나중에 지식이 생기면 보기가 더 좋은 친구예요. 자, 잘하셨고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라는 걸 작성을 할 건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해 드릴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국민연금 몰라도 국민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차차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Java의 모든 걸 다 알아야 Java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치껏 하시면 되고 차차로 알게 되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르는 거 나온다고 심란해야기 없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public class 그리고 hello world app 그리고 중과로 자, 여기에 hello world app 이라고 제가 쓴 것은 우리가 생성한 파일명과 같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hello world app 이라는 저 파일을 실행시키면 Java는 hello world app 이라는 클래스를 찾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같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는 public static void main 이거 똑같이 하셔야 돼요. 대문자 string 대가로 AIGS 중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hello world app.java 저 파일 실행해 라고 얘기하면 자바는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를 찾고 그 안에 main이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메소드라는 걸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과로 안에 위치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저 메인의 내용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면 걔를 실행했을 때 거기 적혀있는 대로 컴퓨터가 동작하겠구나 라는 것만 눈치껏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화면에다가 hello world 라는 것을 출력해 볼 건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머들은 뭔가를 만들 때 처음으로 해보는 게 hello world 이걸 해봤다면 이미 나는 프로그래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에게 시스템 나는 뭔가를 바깥쪽으로 출력할 거야 어디에? 화면에 뭐라고? hello world 라고 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hello world app.class 파일이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조금만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띄었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는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은 아예 감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됐죠? 근데 여기 제가 오타가 있어서 거슬리셨죠? 예, 조지 마시라고 제가 오타냈어요. 흐흫 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킬 건데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클릭해보면 run 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짠 코드를 Java 애플리케이션으로써 run 한다. 실행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도 편리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헬로우 월드가 떴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자, 박수!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 자바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채우는 걸 통해서 작게는 헬로우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대한민국 국세청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트까지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출발에 서 있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거 언제 다 봬요?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빨리 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자, 그럼 여기에 우리 결과를 한번 관찰해 보면 이 자바라는 저 파일에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소스 코드라는 것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가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을 만드는데요. 저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은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텍스트가 막 깨져 있단 말이에요. 즉, 사람이 읽도록 고안된 텍스트가 아닙니다. 고안된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런 버튼을 누르면 자바는 여러분이 지금 편집하고 있는 소스 코드와 똑같은 파일에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